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첫 동네 계림동이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한 동네는 계림동입니다. 그러니까 계림동은 광주에서 삶을 시작한 동네인 셈입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첫 집은 계림동 85-11번지가 맞을 것입니다. 계림동 산장 입구 원절이 철길이 지나는 한쪽, 언덕배기, 흑산이라 부르던 곳, 그 꼭대기의 상하방.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에 소법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해놓고 학교를 가야 하는 중학교 1학년의 광주 생활은 힘겹기만 했습니다. 계림동 자취방 주변의 골목은 겨우 몸을 통과할 만큼의 작은 길과 길이 신기하게도 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흑산을 넘어 아래로 내려가면 골목골목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의 자취방들이 꼬막 껍칠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그 작은 골목길은 광주 생활의 낯설음과 어색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덕분에 친구들에게 달려가 고향을 온몸에 묻히며 웃을 수 있었고 심심하면 창문을 두드려가며 들락거리며 광주 생활에 무료를 달랬습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친구네 집은 작은 골목 몇 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자취방과 그리 멀지 않아서 아침 등곁길에 오후에 하굣길에는 제가 늘 함께했습니다. 그 친구의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던 그 골목이 바로 계림동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취방을 옮기면서 계림동의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고 계림동 골목골목의 시간과 추억이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재개발로 조만간 철거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가 재개발로 인해 도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래된 흔적이 많지 않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골목을 채웠던 아이들과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나누었을 많은 이야기들과 담너머 음식을 주고받던 많은 이웃들의 다정한 목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구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첫 동네였던 계림동 그 언덕배기와 골목들이 조만간 모두 사라지고 만다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으며 기록으로 남겨볼 작정입니다만 지금이라도 도심 재개발이 반드시 고층 아파트여야 하는지 재개발만이 답인지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이동순 교수는 조태일의 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서로는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에 있으며 우리 지역 문학의 원형을 발굴 복원해 문학적 의상을 널리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